리오 가! 리오! 리오, 너 기다려줄게. 일로와. 내 머리가 오늘 왜 이러니? 언니 머리? 왜? 언니 그렇게 하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오늘 열심히 일하고 와서 야, 언니 가방 밟고 다니면 어떡해? 잘했어요. 아니, 너무 귀여운데. 엄마,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, 엄마. 계속 가다가. 안 가. 안 가. 안 가요. 뭐야. 엉덩이 때려달래. 엉덩이 때려달래. 안 가, 안 가. 우리 리오 안 가요. 엄마, 진짜 안 가. 응, 진짜 안 가. 진짜 안 가. 기분 너무 좋아. 기분 압! 기분 압! 알겠어. 그럼 이쪽으로 와. 마미가 해줄게. 리오. 리오. 날 좋아해, 날 좋아해. 스톱. 어디? 지수 사랑해, 지수 사랑해. 진짜 눈이 왜 이렇게 커? 뭐야, 어딜 보고 있는 거야? 너무 귀여워. 왜 이렇게 억울해, 얼굴? 오늘은 6주년이자 고양이의 날. 건강해, 코가 촉촉해. 내가 방금 진단했어. 어? 어, 귀여워. 어,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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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링크, 안녕. 오랜만이에요. 그치, 리오? 최영과 니니는 이래. 아, 그것도 있다가. 스케줄 끝나면. 둘은 또 둘이서. 이기로. 됐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. 저희가 다음에 4시에서 꼭 킬게요. 네. 오늘 진짜 4시 켜고 싶었는데. 아쉽습니다. 진짜 시간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. 네. 네. 감사합니다.